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의 누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노안이 있어서 안경 좀 쓰고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저도 8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 섭니다 저희 교회는 3월 달에 시작을 하고 저희 지역이 북가주의 산타클라라는 지역인데 미국에서 락다운을 제일 먼저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까지 안 풀고 있는 지역이라서 본당을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냥 온라인 예배만 본당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밖에서 한 35명 40명 정도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아까 교회당 밖이죠 마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앞에 계시니까 떨리네요 정말 반갑고 또 오산 침례교회 또 새누리 저희들도 침례교회인데 같이 정말 주안해서 또 기억해 주시고 옛날에 새누리당은 아닙니다 저희가 원조입니다 제가 예전에 새누리당이 있었을 때 전화를 무진장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는 30년 됐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인데 전혀 정치하고 상관없는 복음만을 붙잡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이시고 계시는 분들 또 궐동성전 발음이 조금 자꾸 돌궐이 나와서요 궐동성전에 계신 분들 일부는 거기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함께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 주님께 한마음이 되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달려갔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모이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작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며 더더욱 모여 주님 앞에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선 침내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좋으신 목사님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에게 있는 아주 탁월한 은사인데 목사님은 예배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면 모든 성도들을 5분 안에 편하게 재우시는 아주 탁월한 은사를 목사님이 갖고 계셨어요 목사님이 안타까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모두 편안하게 5분 안에 주무시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주 너무도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부흥 목사님이 이 동네에 근처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가장 먼저 가서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노트까지 다 필기해 갖고 전부 다 기록하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찬양 시간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지 않고 말씀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사모하고 사랑했던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부흥에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이게 무슨 이런 고백이 나오나 그리고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은 다름이 아니라 저의 어머니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웃었어요 그 웃는 모습 속에 분위기가 열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앞에서 노트를 적고 있었던 목사님이 이거다 이제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다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그리고 정말 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전반부에 그래서 주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교회는 이 가운을 입고 종을 땡 쳐서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교회예요 주일이 와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이 다 오는데 이제 성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시려고 교회를 다 오십니다 아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예배당에 오셔서 앉아계시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니까 모든 분들이 준비를 시작합니다 5분 안에 잠들어야 되니까 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사모하고 사랑했던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온 교회가 놀란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상조차 못하던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가 깜짝 놀랐는데 어떤 권사님은 일어나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쩔지 모르고 장모님들은 입을 벌리고 말을 못하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던 목사님이 놀랐어요 당신도 놀라신 겁니다 상상도 못하던 모습에서 막 놀라면서 바로 다음 말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온전히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크리시안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전에도 힘들었지만 팬데믹을 만나면서 더 힘들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이 친구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어? 너 교회 다녀? 그리고 조금 그런 말투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답니다 요즘은 친구가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면 너 교회 왜 나가? 왜 그런데 나가? 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교회가 세상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이 힘들어지고 정말 더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로에서 11장 6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조금 어쩌면 그 원어를 풀이하는데 조금 정말 들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요 조금 더 확실하게 원어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Without faith 즉 믿음이 없으면 It is impossible 즉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도 틈이 없이 불가능하다라고 온전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하는 로마스 1장 17절은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자 이제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셨지만 한번 밝은 미소 이제 눈으로 미소를 지셔야 되는데 미소를 지시면서 옆에 또 전우자 분들에게 참 믿음 좋아 보이세요 그리고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참 믿음 좋아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아유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보여 아유 저 사람 참 믿음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를 이야기를 합니까? 어떨 때는요? 귀에 오셔서 말없이 조연하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시기 때문에 언제나 웃고 다니고 밝으시기 때문에 언제나 대화를 나누기 입술에서 그냥 계속해서 성경 구절이 줄줄줄 흘러나오니까 정말 금식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주위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돌보시니까 선교를 많이 다니시고 선교를 많이 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도 믿음이 좋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우리들의 그런 모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1997년도에 미국에 산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노 데이팅, 데이트하지 말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즉 결혼 전에는 데이트하지 말라, 순결을 굉장히 강조한 책입니다 그 책이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되어졌고 또 그 목사님이 큰 귀에 청빙 받아서 큰 귀에 단임 목회를 아주 오랫동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작년에 그 목사님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작년에 인터넷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제가 썼던 책의 내용 그 모든 것들을 취소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못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까지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더니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들렸더니요 그분이 인터넷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대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아니 교회에 섬기기까지 했던 분이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습니다! 라고 외치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 어떨 때는요 믿음을 말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더 주고 정지할 때도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살아왔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힘들면 힘들수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불에서 11장은요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우리들이 부르는 바로 그러한 장입니다 이 믿음장은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시대에 살았던 다른 모습의 삶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단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함께 가슴에 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한 번 따라해 주실래요? 믿음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좋아하세요?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하는 예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찬양이 많은 예배를 좋아하세요? 찬양이 많은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 한 분 일부 때 별로 많이 없으신데 찬양 다 하시던데 다 많이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부부터 4부로 되어 있는데 1부 예배가 사람들의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아요 45분 예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는 짧은 예배입니다 공통적으로 또 2부 예배는 전통 예배로 드리기 위해 찬성과만 부르고요 3부 예배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4부 예배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면 정신없습니다 뛰고 다른 다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제가 80년대 초에 미국을 이민을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갔는데 가서 어떤 성교단체에 가서 매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흑인 교회의 건물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흑인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게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예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굉장히 전통적인 예배를 드렸고 목사님이 강대상 밑에 계시다가 강대상 위에 올라오시면 목소리가 바뀌는 아 형제님 자매님 반가워요 그러다가 땅쯤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그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모습 속에서 전통적인 그런 교회였는데 하도 궁금해서 하루는 문을 열고 살짝 봤습니다 고개만 집어넣고 살짝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성가복을 입으신 여자 지휘자셨는데 그 흑인 아주머니가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좀 넓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성가대가 한국교회에서 하면 그냥 성가대가 앞에 서 있고 지휘를 하는 그 정도로 보통 이렇게 움직여질 텐데 조금 흥이 나시는 분도 그냥 조금 이 정도의 이동이지요 그런데 그분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성가 지휘를 하시면서 막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이 지휘도 우리는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지휘인지 뭔지 모르는 상황으로 막 뛰어다니시는데 그렇다고 성가대원은 가만히 있느냐 성가대원들도 그 자리에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함께한 성도들도 일어나서 복도로 나와서 거기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배를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깜짝 놀라서 보고 있는데 제 친구가 저를 똑똑 쳐요 그러더니 뭐해 당연하죠 고개만 늦고 있었으니까 그 친구가 예배가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문을 닫으며 그 친구를 보면서 제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야 2단인가 봐 여러분 저한테는요 그 예배가 2단처럼 보여져서 왜 제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게 예배다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저에게 예배였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배 형태를 보니까 2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자기가 생각하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봤더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히브리스에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더 나은 예배가 뭔지 설명을 안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 히브리스 말고 제게 내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더 나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받으시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이 분하여 얼굴색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스 사람들에게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 국민학교 저희는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20번을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키가 작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키였기 때문에 한국은 작은 아이가 1번, 큰 사람이 65번, 저는 85번까지 있었는데 저희는 언제나 앞쪽에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국 갔을 때 한 번도 성적표에 정교 몇 등이라고 나온 적이 없는데 한국은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를 보면 교무실 복도에다가 1등부터 900등까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1등은 와서 보겠지만 900등은 절대 안 옵니다 그렇게 숫자가,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롬의 도마, 마테, 알페, 아들, 대는 야고보, 다데오, 시몬과 가롯, 유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한 사도의 이름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왜요? 이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맨 마지막에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롯유다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마음을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성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마음일 겁니다 나쁜 놈이거든요 나쁜 놈이니까 맨 마지막에 기록해놨어요 그만큼 순서가 중요한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셨는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즉 그의 재물,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예배 형태의 의식 전에 하나님이 먼저 받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아벨을 먼저 연락하시고 그 후에 그의 재물을 연락하셨고 가인을 연락하지 않으셨기에 그의 재물도 연락하지 그의 예배도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여있기 전에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져 있는가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생활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요 예배를 드리고 가면 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주님이 받으셨나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애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목사님 말씀 찬양팀에서 은혜 받아서 좋은 거지만은요 나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셨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좀 율법적이고 조금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지만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기름 부분을 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연기가 올라가면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다라고 선교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제사를 주님께서 받으셨나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제사를 지내고 태우는데 연기가 곧바로 올라가면 주님이 받으셨고 연기가 갑자기 흩어지고 막 되면은 주님이 안 받으셨다 자 율법적이고 잘못된 모습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고민은 뭐였어요? 주님이 나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요 내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적어도 그 마음과 그 고민을 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리고 내 삶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무 나 중심이에요 나의 이익 나의 것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오늘 예배 드렸는데 아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아 대체 왜 그래? 너무 나 중심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개척교회들이 다 그렇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가족들하고 개척을 했고 또 교회도 골목 구석진 곳에 있고 상가 건물에 있으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그 교회로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눴더니 개척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강대상에 서서 조그만 교회지만 말씀을 전하실 때 눈이 자꾸 뒤에 문으로 간대요 저 문이 열리고 한 명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게 개척교회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문이 열리고 새로운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성도들이 계속 들어오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해서 그들을 섬기고 함께 나누는데 갑자기 이상한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구석진 개척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당연히 묻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길에 가면 아주 유명한 점집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점을 보러 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자기를 보더니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아? 그들이 이 교회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전도해서 온 거미예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니까 목사님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대체 그 점쟁이가 누구기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전도를 시켜주나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 앞에도 맞방 갔는데 괜히 목사가 점집에 들어가면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한 번도 주일 예배 끝나고 또 궁금해서 가서 앞에 있다가 아야 안 되지 못 들어가 그리고 돌아서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점집 문이 열리더니 어휴 김 목사님 이리 오세요 오세요 자기를 알더래요 그래서 옹기결에 들어갔습니다 티도 내놓고 아주 그냥 편하게 정말 자기를 오래 알았던 사람처럼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장 궁금했던 질문 대체 왜? 왜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니까?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커피를 그 점쟁이가 먹다가 탁 내려놓고 씩 웃으면서 목사님 귀에다가 자신의 입을 가까이 대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당신이나 나나 신으로 빌어먹고 사는 존재인데 서로 돕고 삽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으로 빌어먹고 사는 존재입니까? 내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감격해서 내가 어떡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나의 이 마음을 정말 내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렇게 공동체 예배고요 그리고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제사 즉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져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 자리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만 예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By faith 그 믿음은 내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오늘 이렇게 예배해 드리고 있는 이세교성전에 그리고 골동성전에 온라인으로 예배해 드리시는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 여러분들께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싶어요 한 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예배 사이에 예배가 있는 예배자 오늘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와 다음 주일 드려질 예배 그 사이에 내 삶의 예배가 있는 예배자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 키우시는 그 자녀를 키우는 양육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시는 그 일들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와 함께 사회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그 시간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예배 사이에 예배가 있는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믿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두 번째로요 제가 5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모두 다요 믿음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요 세상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딱 두 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죽지 않고 천국에 가도 정말 될 만한 사람이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했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일들 그래서 천국 갈 때 죽지 않고 갈 때 불마차 타고 올라갈 정도로 놀라운 그런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아마 엘리야가 죽지 않고 천국 가는 많은 사람 집에 뽑혔어도 그것에 불평을 가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가도 괜찮은 분이야 그런데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애녹이라는 분입니다 대체 애녹은 왜요? 애녹은 왜 죽지 않고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아십니까? 애녹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 시브리스 자체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만 되어 있는데 대체 무엇을 해서 기쁘게 했을까요? 이렇게 답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흑인교회 가면 이렇게 답을 많이 해 주십니다 막 설교를 하면 막 일어나서 프리츠 브라더 막 이러고 처음에 흑인교회 갔을 때는 굉장히 당황을 했었어요 막 설교를 하는데 당신들이 설교를 하셔서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동일하게 창세계에 가면 그 애녹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4절 보니까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나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계는 그 기뻐하셨다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녹을 기뻐하셔서 데려가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대체 동행이 무엇이냐? 그냥 손잡고 룰루랄라 걷는 것이냐? 함께 산책한 것이냐? 대체 무엇이 동행이냐? 저는 그 동행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인터넷도 많이 발달하고 TV 같은 것도 극장 같은 것들이 있어서 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오래전에는 있었고요 미국에 많이 있었던 게 서커스 같은 것들입니다 즉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볼 수 있게 하는 오락 프로그램을 아예 그 마을로 가지고 가는 거죠 미국도 그렇게 서커스 같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얼마 전까지도 그런 걸 했었는데 나이가라 폭포, 미국에서 가장 큰 폭포죠 그 나이가라 폭포에 줄을 매달고 양쪽 끝에다가 이 줄을, 줄타기를 하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줄타기하는 그런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모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하루는 정말 너무도 유명한 줄타기, 서커스 하는 분이 그곳에 왔다는 소문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 서커스 하는 사람이 줄 타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저 끝까지 정말로 무사히 다녀올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 환호를 뒤로 하고서 정말로 무사히 건너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너무 그 위험한 일을 아주 간단하게 행하니까 두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맨몸이 아니라 의자를 등에다가 맵니다 무거운 의자를 등에다 딱 메고 내가 맨몸이 아니라 의자를 등에 메고도 저 끝까지 무사히 갔다가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큰 환호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건넜다가 돌아오십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맨몸이 아니라 제가 맨 의자가 아니라 이 의자에 사람을 앉히고도 내가 저기를 무사히 건넜다가 돌아올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만약에 교회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막 분위기로 와 일어나는데 그분이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의자에 앉으시겠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괜찮은데 나는 아닌 거죠 여러분, 동행은요 구경이 아닙니다 그저 아멘, 할렐루야! 외치는 환호가 아닙니다 동행은 믿음으로 그 의자에 앉는 겁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갈보리의 길을 나도 함께 주님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내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생명을 잃는 자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 주님이 그 걸으신 길 내가 입술로만 믿음으로 할렐루야! 미슴리로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등에 매신 그 의자에 그 십자가의 길 제가 그곳에서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그 동행을 기뻐하십니다 이 시대가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희 교회들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골고다의 길 그 갈보리의 길 여러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갈보리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동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세상의 좋은 길만 걸어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 4절과 5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애녹은 이렇게 성경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 부분을 다 한번 빼고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즉, 믿음으로 애녹은 살았다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애녹은 살았습니다 특히 아벨은 죽음도 어찌 보면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정말 차고 넘치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벅찬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돌아가는 길에 형한테 살해당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은혜 받고 하나님이 예배까지 받아주셨는데 어떻게 끝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애녹은 동행하고 죽지 않고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벨의 삶, 애녹의 삶 둘 중에 나는 아벨의 삶을 선택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손 드시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향이면 다 홍치마라고 예스 믿고 예스 믿었더니 자녀들이 정말 잘 됐어요 예스 믿었더니 하는 사업마다 그냥 다 성공하는 겁니다 예스 믿었더니 병도 다 낫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예스 믿었더니 정말 모든 것이 다 풀려서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 삶 원치 않으세요? 대답하기가 좀 불편하시죠? 저 원합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삶이죠 예스 믿고 기왕이면 다 홍치마라고 예스 믿고 그런 삶 원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벨의 삶도 애녹의 삶도 살았느냐 죽었나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 하나로 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왜냐하면 믿음은 땅의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잘못되고 지금 내가 힘들고 힘들지 않고로 믿음의 삶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고 내가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믿음이 나빠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어질 수 없는 억울함과 분노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잘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은 하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사느냐 죽느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기독교 영화로도 나왔고요 영어로는 엔더스피어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20대 결혼하고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보금 한 번 전하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개념으로 보면 참 비참하고 낭비된 삶입니다 정말 허망한 삶입니다 헛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헛된 삶이라고 결코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스 11장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이 한국 땅에서 산다는 것 비록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런 때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 주님의 자녀로부터 주님의 교회로부터 보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요 내 삶의 예배로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요 내 동행하는 삶 손해보더라도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사느냐 죽느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오산 침내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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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